오늘은 똑똑한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똑똑한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일꾼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잘나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일꾼이었기 때문에 잘 쓰임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에 군부대들이 많이 있죠. 거기 군 집회를 갔다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철이 되었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가을비가 내릴 때였습니다. 밤 10시쯤 됐는데 사람들이 깜깜한 밤에 횃불을 들고 꽤 된 얘기입니다. 한 15년, 20년 된 얘기인데 온 집안 식구들 다 동원해서 논인지 밭인지 그런 데 나가더라는 거예요. 농작물 있는 대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추수 때가 될 때 빨리 거두지 않으면 비가 오면 썩는데요. 복식이. 그래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그냥 빨리 거두지 않으면 그때 비가 많이 오니까 그날 거두지 않으면 곡식이 썩는 데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추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굳이 적용할 거고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너무 손이 모잘라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수할 거 너무 많은데 너무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라도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제 자신입니다. 훌륭해서 쓰임받는다. 훈련받아서 쓰임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급해서. 그럴 가능성이 아직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똑똑한 사람 되기보다는 좀 쓰기 편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똑똑한데 쓰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렇게 반주하는 사람, 전공은 했지만 그래도 막 써먹기 참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연주고. 제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찬양하고 반주하는 사람들은 진짜 막 써먹기 편한 사람이에요. 아무 때나 불러가지고 하라 그래도 하고 쓰라 그러면 쓰임받고 그게 좋은 건데 제가 보니까 비싸게 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건 못한다느니, 손에 마비가 된다느니, 손에 보험이 얼마 들었는지 아느냐느니 다 필요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의식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급할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쉽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써먹기 쉬운 사람. 그때 그런 주제를 갖고 제가 설교했던 기억도 나요. 써먹기 쉬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똑똑한데 쓸 사람이 없다. 진짜 그래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써먹기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 또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5장 13자로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죠?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의 핵심은 맛이거든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없으면 소금은 밖에 버리어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어떤 미역국 같은 걸 먹는데 만약에 소금을, 지금 우리 한국 크리스찬이 4분의 1이라고 하니까 국에 4분의 1을 소금을 넣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4분의 1이 뭐예요? 10분의 1을 넣어도 못 먹죠. 그렇잖아요. 왜? 짠 맛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다. 크리스찬들이 많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정도의 맛을 내지 못하잖아요. 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 세계의 성도들은 이렇게 금요일마다 한 5시간씩 기도하고, 참기도 하고, 바닷가 기도하고 저돌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짠 성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짠 성도. 어리버리한 사람 100명보다 제대로 기도하는 짠 성도 하나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써먹기 쉬운 사람. 그건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또 하나는 좀 짠 맛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야구 같은 데도 보면 투수가 너무 잘하면 저 투수는 참 짠 투수예요. 그러더라고요. 점수를 그럴 때 한 게임 할 때 1점도 안 줘요. 방효율이 0.99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선동열 선수, 선수 시절에 1점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항상 표현한 게 그랬어요. 저 선수는 정말 점수를 안 주는 짠 선수라고. 무슨 소리예요? 짜단 뜻이 뭐예요? 실력있단 뜻이에요. 실력있다. 겸손하면서도 짠 맛을 가지고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세계의 성도들. 이렇게 잘 쓰임받고 써먹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겸손함이 있고 또 짠 맛이 있는 진짜 영적인 실력이 있는 우리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었죠.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대기인데 첫째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은혜.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 오늘 23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부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괴벳인데 요괴벳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지나니까 울음소리도 나고 도저히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려국기 2장에 보니까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거죠. 누가 그걸 발견하죠? 바로의 공주구. 공주가 발견해서 공주의 아들로 삼잖아요. 그래서 왕자로 양육받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 손에 붙들고 있을 땐 제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처리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더 잘 양육이 되고 더 많은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갈대상자라는 말. 영어성교 보면 The Ark라고 되어 있는 거 알죠? Ark. A-R-K. Ark. 그런데 이 Ark라고 되어 있는 게 성경이 세 군데 나오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 방주가 The Ark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지성소의 언약계. 언약계를 Ark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갈대상자 Ark. 다 똑같은 거죠. 뜻이 무엇입니까? 물 세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놓고 사실 나일강에는 악어가 많대요. 민물 악어가 되게 많은데 갈대상자는 먹지 않는데요.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십자가를 상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구원의 방주. 언약계도 구원의 언약계. 갈대상자도 구원의 갈대상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갈대상자 같은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갈대상자라는 책도 썼는데 내 인생을 갈대상자에 넣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제일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맡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예의 아들에서 왕자되잖아요. 왕자. 하나님께서 왕자와 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셔요? 왕같이 대우해줘요. 왕같이. 왕같이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죽은 사람이지만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저런 인생이 다 있나. 이렇게 비참한 신분에서 왕같이 변화된 사람은 다이아나 같아요. 다이아나. 찰스 황태자 부인이었던 다이아나. 죽었지만. 부러워하게 죽었지만. 그 다이아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원래는 시골 유치원 선생님이었죠. 처음에는 촌티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처음에 나올 때 보면 저렇게 유치한 애가 다 있나 할 적도 촌스러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촌스러운지 모자도 제대로 못 써서 다이아나의 특징이 문제 아니에요. 항상 모자를 삐딱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삐뚤하게. 그럼 보통 사람이 그렇게 쓰면 저게 뭔가 그랬는데 글쎄 왕비가 되고 나니까 황태자비가 되고 나니까 다이아나가 삐딱하게 쓰니까 영국의 모든 여자들이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다녔어요. 그때 유행이 그랬다고요. 90년대 보면 다 여자들이 모자 삐딱하게 쓰고 다니고. 누가 그랬는지 알아요? 다이아나가. 왜 그래요? 왕같이 대우 받으니까 그것이 누가 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라는 거예요. 엘리자비스 여왕이 영국 백화점 가서 수행원들을 데리고 갔다가 체크무늬 스카프 하나 샀다면서요. 체크무늬 스카프. 그거 하나 샀더니 수행원 중에 비서가 여왕이 산 거니까 우리 마누라 갖다 줘야지. 자기도 하나 샀대요. 수행원들이 서로 사고 서로 사고. 동이 납불해서 마지막에 똑같은 샀던 게 10배 가격으로 폭등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왕이니까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은혜로 맡기면 왕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할 때 내 손 가지고 한다는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다 왕같이 변화가 돼요. 이렇게 갈대상자에 맡기면 모든 게 다 변화된다.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하면 잘 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주께 맡겨드리면 더 잘 돼요. 훨씬 더 잘 된다고. 오늘 기도 시간이 뭡니까? 내 인생 내가 쥐고 갔던 인생들 주님께 맡기면 왕과 같이 변화시켜 준다니까요. 여러분들 숨겨서 자기가 자기 인생 컨트롤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출발이 갈대상자였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인생을 갈대상자에 담아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은혜가 지배하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지배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됐던 건 뭐냐? 안주하는 모습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았다. 말씀의 지배. 사실 최고의 공부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최고의 수준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권한 받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세상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머무르면 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자들은 잘 눈에 안 띄지지만 외국 같은 데 호주라든지 호주 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부자더라고요. 베버리 힐스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잘못 들어가면요. 공원인자고 들어갔는데 공원이 아니에요. 가정집이에요. 총마자에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고 들어가봤더니 가정집이에요. 내가 지금도 택한 안에 휴스턴요. 휴스턴에 가면 그게 멕시코만으로 연결된 데가 있거든요. 앞에서 볼 때는 허름한 집이에요. 그런데 교인 중에 한 분이 되게 부잣집이었어요. 입구는 좁더라고. 그런데 안에 들어갔더니 안에 들어가는 게 한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없이. 입구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이 잔디밭을 넘어서 수영장을 넘어서 늪이 나오고 배가 나오더라고. 그 배를 타고 가면 된대요. 그러면 멕시코만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요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윗집이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집이래. 붙어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입구만 봐서는 안 되겠구나. 입구는 좁은데 그냥 안에 들어가니까 그거에 한 몇 미터쯤 되나. 길이만 한 150미터 되는 것 같아요, 집이. 그런 집이 있어요, 글쎄. 그런데 잘못 들어가면 그냥 공원이 자리에 들어왔더니 가정집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거. 그 안에 계신 분, 이거 또 자세히 얘기하면 되나? 아들이 문제가 돼서 기도하고 팍 눈물로 지새우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부 쪽에 가면 20세기 초에 부자였던 사람 있죠? 그 윌리엄 랜덜프 허스트라고. 그래서 지금도 관광지가 돼버렸잖아요. 허스트 캐슬이라고. 집이 얼마나 큰지 돈이 있으니까 127에이커에다가 방만 146개짜리 집을 지었어요. 그러놓고 난 다음에 며칠 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을 유지를 못하니까 주정부에서 인수를 해서 관광지를 쓰잖아요. 그거 한 10불 주면 관광해요. 하루에 다 못 돌아요. 코스가 몇 개 있어. 그래서 한 번 갈 때 이렇게 고열고 저렇게 돌고. 나는 그 한 방 3개 보니까 더 보고 싶지도 않대. 그 방이 그 방이지 뭐. 잘 살았다. 그러고 왔어요. 그냥 잘 살았다. 아무것도 아닌지. 그거 뭐 할 거예요. 방문으로 뭐 할 거예요. 146개 돌아가면서 잠자면 잠이 와요? 자던 방에서 자야지. 잠이 오냐고. 그렇잖아요. 좋아 봐야 좋은 세수대. 그물을 만든 세수대에 하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나? 똑같죠? 그렇잖아요. 이게 다 헛된 일이라고 헛된 일.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이러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 모세가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 살아갈 때 그렇게 이지트 왕자로서 살아갈 때 그렇게 만족이 있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되고. 언제나 나이가 들면 안주하려는 의식이 있어요. 잠깐만 깨고 새로운 걸 향해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고. 가끔마다 요즘에 방송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꿈의 직장, 신의 직장 어디냐. 일은 별로 안 하면서 월급 많이 주는데. 무슨 대학교 교직원 이런데. 아니면 토지공사라든가 어디 이런데.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돈은 한 1억씩 주면서 하는 일은 없대요. 맨날 그냥 사우나나 다니고 그런 데가 있대요. 그럼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도 그 직장을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옛날 유공이었던 회사예요. 그럼 아시겠죠.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월급 되게 많이 주고 그랬던 데였어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나왔어요. 나온 이유가 뭐냐. 정말 똑같은 성령이 역사를 했는가 봐.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월급은 많이 주는데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 나와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회사로 나와서 살아요. 월급도 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더 기쁘대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좋대요. 좋은 직장은 뭡니까.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던져주고 그다음에 자극을 주고 성장을 주고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도 좋은 교회가 뭡니까. 밤낮 금요 기도회에 그래가지고 30분 기도하고 빵 주고 보내고 뭐 좋아요. 사실은 고달프지만 그렇죠. 왜 늦게까지 이렇게 안 줘서 빵도 안 주고 그렇죠. 빵 먹어야 갈 사람인데 안 주잖아요. 이유가 뭐냐. 빵은 250개밖에 없는데 지금 291명이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도 머리가 있잖아요. 지금 41명이 가야 된다고. 그런데 끝까지 눈치 보면서 가지도 않고 딱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런데 조금 있으면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달프고 같이 모이지만 이게 사실 사는 거죠.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방송국 가운데 요즘에 방송국들 코피 터지게 경쟁하잖아요. 방송국이 시청률 없거나 업적이 없으면요. 채널권도 보장이 안 되고 그런대요. 그런데 요즘에 내가 방송 중에 최고의 방송이라고 생각되는 데가 어디냐. 제가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보세요. 채널이 지금 100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EBS. EBS. 원래는 뭐예요? 교육방송이죠. 대학 입시 때 보는 건지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EBS는 원래는 정부 교육 시청만 따라가도 채널권이 보장되는 방송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송이 교육채널이 아니에요. EBS 한 번 틀어봐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알아요? 지식채널 EBS 이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정말로 저 같은 목사가 정말 유익한 정보들, 지식들이 넘쳐나요. 웬만한 프로그램 하나 보면 책 한두 권 본 것보다 나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최근에 대지진에 관한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그런 걸 볼 때는 야, 내가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그냥 싱싱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제작했던 한반도의 공룡, 쥐라기 공룡보다 더 재밌어. 보셨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자기들의 비용과 인력을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기존의 교육 그런 거는 외주를 다 주고 아웃소싱 해버리고. 그건 돈 주면 되잖아요. 자기들의 비용과 인력을 다 동원해서 다큐멘터리만 제작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EBS 이 수준이 내가 볼 때 세계적인 수준이 되겠어요, 지금. 안주하지 않잖아요. 교육방송, 안주해서 애들 대학 입시 문제나 맞춰주고 해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 이러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었다고. 우리는 지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사실 EBS 그러면 옛날에는 보지도 않던 방송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때 1순위로 봐요, 1순위로. EBS만큼 유익한 방송도 없는 것 같아. 바뀌잖아요. 안주하지 않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에 지장이 없어요. 그게 죽는 겁니다. 지금 바로의 아들 역할을 했잖아요. 바로의 후계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 그런데 그걸 박차고 나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안주는 죽는 거야, 안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뭘까? 말씀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어머니 요괴베시 유모로서 모세에게 양육했죠. 그때 성경 교육을 시켰을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깐난 아기들이 한국말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국말로 계속 얘기해주면 그게 남아있대요, 귀에. 남아있어서 철 들어가지고 그게 그를 지배한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못 알아듣는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서 다 말해주면 다 남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주위의 정보를 그대로 입력한대요. 한 살 이전에도. 제가 딴 건 모르지만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제가 유모차를 탔던 기억이 나요. 내가 왜 기억이 나냐면 제가 서대문에 살았거든요. 서대문에 살았는데 서대문에 상꼭대기, 복주물이 있는데 그 꼭대기가 살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왜 기억이 나냐면 그걸 리마인드를 했기 때문에 그래. 누군지 모르지만 유모차를 날 태웠어요. 그런데 거기가 내리막길이야. 그런데 그걸 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어렸을 때 내 느낌에 야, 이거 진짜 날 죽이는구나. 공포에 막 내려갔다고 내려가서 꽝 부딪혀가지고 그때 당시에 다친 게 입술이 이거예요, 이거. 입술이 여기가 찢어졌어요. 아니,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이게 내가 볼 때 두 살 이전이에요. 한 살, 한 살 때. 하여튼 12개월, 13개월 그 정도 때래요.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때의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세 살 때도 그 얘기를 했고 네 살 때도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기억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계속. 하여튼 나만 만나면 그때 유모차에도 괜찮았니, 괜찮았니 또 얘기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을 계속 유지한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린 거고 저같이 독특하게 간증의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간증하다가 기억하고 간증하다가 기억하고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억인데 12개월, 13개월 때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자꾸만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 달라요. 제가 실험을 해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애들 중에 저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 태어나자마자 2개월, 3개월 됐을 때 제가 꼭 안아주면서 귓속말 대고 그랬어요. 너 엄마, 아빠보다 나 더 좋아야 돼. 그렇게 얘기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애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게 남는 거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목소리 들려주고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러고 달라요. 애들, 낯을 가르는 애들도요. 목사한테는 안길라 그래요. 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기억이 있는 거라고요. 모세가 그런 양육을 받았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금요철이나 이럴 때 올 때에도 아이들 잠깐 재우고 온다 그러지 말고 데리고 와야 돼요. 걔네들이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기억에 남는 거라고. 그게 기독교 명문과정의 교육이에요. 와서 재워도 들어야 돼요. 웅웅 들어도 목소리도 들어야 돼요. 분위기를 다 느낀다고요, 그거를. 거기서 의뢰받는 거예요. 내용이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는 거지. 그럼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거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 전도하신 분들의 간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남편이 하도 강박해가지고 핍박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럴 때 저는 두 가지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 분은 남편이 하도 예배를 안 나오니까 남편 구두만 들고 오는 거야. 어차피 이 구두인데 구두라도 먼저 오라고. 그래서 구두 들고 맨날 오시는 분 있었어요. 구두 들고. 구두에서 옆에 앉혀놓고. 저거 무섭잖아요. 돌아가신 분인가. 살아있대요. 살아있는데. 하도 안 올라가라고 해서 자기 안고 옆에 구두 낳는 거예요. 우리가 섬치사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해요? 남편 구두래. 계속 구두 들고 다니면서. 그런데 결국은 나오더라고요. 구두 들고 다니는 분이. 구두가 먼저 온대요. 구두가. 구두 주인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얘기는 뭐냐 하면 남편이 자고 있을 때 그 옆에서 기도한대요. 계속 기도한대요. 성경 읽어주고. 깨지 않을 정도로 찬송 부르고. 그래도 영접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지배하면 능력 가운데 사는 거죠. 또 하나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주일 설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 같은 때 미리 설교 본문을 읽어놔요. 쭉 읽어놓으면. 왜 그걸 해놔야 되냐면 읽어놓으면 그 다음에 무슨 책을 읽거나 자극을 받을 때 그게 딱 걸려들거든요. 그거에 맞는 것들이. 그런데 그 작업을 안 해놓으면 많은 경험과 인사이트들이 그냥 흘러서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그 작업은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 거는 월요일날 해놓고 새벽 것도 이렇게 몇 개씩 단서를 잡아놓은 게 있어요. 제목.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런 거. 그러면 여러 가지 경험 중에 오면 메모해놓고 합쳐주면 나중에 하나의 설교가 나오고 할 때가 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떤 단서가 있는 거. 똑같이 자기 직전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신비적이라 그럴지는 모르지만 꿈속에서 설교 한 표를 다 준비할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주일 설교를. 글을 많지는 않았지만 10년에 한 번이었지만.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설교를 다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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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그때 최고의 설교가 됐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고 그래요. 옛날에 책으로 내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을.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분명히.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전에 공포영화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가위 눌리지. 목사님 가위 들리는데 어떡하냐고 밤에 뭐 봤냐고 그랬더니 공포영화요. 그러니까 가위 들리지. 자기 직전에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전체 표제어죠.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주야로. 주야가 뭐야. 낮과 밤에.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세가 왜 이렇게 안주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에너지를 얻게 되었느냐. 어머니로부터의 양육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양육. 여러분들 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저는 소망이 그거예요. 제가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 아닙니까. 많이 하고.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모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듣는 자 못 당해요. 현장에서 듣는 사람 못 당해요. 성령의 임재를 맛보는 사람 못 당해요. 여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라고. 듣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듣는 데서 나와요. 듣는 데서. 믿음은 듣는 데서 나온다고. 인재들은 듣는 데서 나와요. 듣는 자는 변화되는 거예요. 듣는 자는. 힘쓰고 애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듣는 대로 돼요. 듣는 대로. 뭘 듣는 자가 여러분 미래를 바꿔놓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들으면 생명의 사람 되는 거고. 죽음의 말씀 들으면 죽는 사람 되는 거라고. 마귀음성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LA 쪽 가면 말리부 해변 꼭대기에 부잣집 동네에 있어요. 거기에 상꼭대기에 수도원 중에 세라라는 수도원이에요. 세라. 세라라는 수도원이 있는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떤 목사님 소개 때문에 거기 자주 가요. 세라. 그런데 들어갈 때 가드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간다 그러면 어디 가냐 그러면 못 들어가게. 부자 동네에서 막아놔요. 그런데 세라라고 있어요. 세라. 말리부 쪽에 한번 가보세요. 꼭 가볼 필요가 있어요. 세라. 가보면 프란체스코 계열의 수도원이에요. 산꼭대기에 있어요. 보면 말들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미국 부자들 거기 다 모여있어. 옛날에 산불 나가지고 몇 명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말리부 산인데 토펜가 쪽 옆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 법칙이 하나인데 무슨 규칙이 하나인데 뭐냐 하면 말을 하면 안 돼. 답답해 죽는 거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가서 하도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 수도원한테 그랬대요. 아니 좀 말씀 좀 하세요. 너무 조용하니까 이상하네요. 그랬더니 수도원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시끄러운 곳에서 남의 소리만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죠. 두 가지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침묵하면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침묵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저는 뭐 딴 건 아니지만 저는 오래 못 있어요. 답답해서. 그런데 한 두 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있다 오면 정말 힘을 얻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워낙도 아름다워요. 동네가. 거기 보면 태평양이 잘 보이고 돌아서면 산이 보이고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침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떠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부터 구태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도원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게 어디였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미드바르. 따발에서 나왔어요. 따발. 따발이 말씀이거든요.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거기서 말씀이 들린다고요. 우리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만큼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잘 들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죠. 은혜의 지배,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세 번째는 자기 힘을 부인하고 힘 빼고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세에 민족의 아픔을 보고 구원하겠다고 모세가 나왔죠. 그래서 11장 24절을 보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주겠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정의를 위한 폭력이에요. 우리는 그러죠. 정의를 위해서 폭력을 쓰는 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모세는 그런 거 안 썼어요. 폭력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를 위한 폭력. 최초의 정의를 위한 폭력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불의를 위한 폭력은 누구였어요. 가인. 가인은 부의로서 자기 동생 아벨 죽이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빨리 하고자 할 때 쓰는 게 내 힘이에요. 내 힘. 서두르잖아요. 서두를 때 자꾸만 내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만드는 말씀은 뭐냐면 내 힘 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서두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거 에고이스트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려놔야 비로소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법을 배운다고요. 모세는 힘 빼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북구시 잘 쓰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쉽게 쉽게 쓰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랬더니. 힘 뺀 문제입니다. 그럼 힘 뺀다면 나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 분이 힘 빼는데 40년 걸렸다고. 그게 참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힘 빼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북구시 잘 쓰려고 그러면 힘 빼면 마음으로 써진대요. 글이. 마음으로. 그런데 힘 빼는데 40년 걸렸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 줘서 안 되는 거예요. 힘 줘서. 힘 다 빼고 주님만 철저히 의지할 줄 아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아마 프랑스어에서 나온 것 같아요. 클리셰이라고. 클리셰. 클리셰이라는 단어가 상투적인 표현. 진부한 표현 그런 거잖아요. 설구에도 클리셰가 있잖아요. 상투적이고 뻔한 거. 그런데 이걸 깨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힘 빼는 거예요. 왜 상투적인 게 나오죠. 내 힘으로 하니까. 내 힘이 다 사라지고 내 주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에서 어떻게 먹어야 돼요. 도시락 싸들고 먹어야 되는데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만날 주시잖아요. 원래 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랑을 파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죠. 반석이 더 터져나오잖아요. 물이. 다 뭐예요. 클리셰을 깨버리는 거죠. 진부함을 다 깨버리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홍대 새교회잖아요. 새 일을 행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 맨날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이 한다고. 그래서 그거 깨버려야 돼요. 그거 다 깨버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전혀 새로운 게 나와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가는 길도 있구나. 그런 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움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철저히 부인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걱정이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시죠. 백화점 갈 때 어린아이가 걱정하는 거 봤어요? 돈은 아빠가 내주잖아요. 돈은 엄마가 내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탐에 걱정합니까? 난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돈 내는 거 하나님이 걱정하지 왜 내가 걱정해요. 나 오늘 빵도 걱정 안 했어요. 걱정 안 해도 누가 주겠지 그랬더니 벌써 봐요. 빵 세 개나 준비되어 있잖아. 물론 41명분 부족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건 내가 조절하면 되니까. 계속 시간 끌면 갈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더 많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새로움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능적이 임한다는 것. 저기 로드 레드스톡이라는 목사님 스토리예요. 옛날 얘기인데 이분이 사람들에게 제자라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뻔한 거 물어보고 그런데 그 청년 하나가 아주 열정이 넘치더래요. 나도 목사님 같이 쓰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다 일어설 수 있습니까? 착하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지혜를 주려고 기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연필 있냐 그랬더니 연필 있다고 연필 한번 세워봐 그랬더니 연필이 그거 세우기 쉽지 않죠? 그랬더니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무게중심상 한번 쓰긴 쓰잖아요 연필이. 이렇게 밑에가 지우개 있는데 편편하다 그러면 설 수 있잖아요. 잘 세우고 탁하고 넘어지고 살고 넘어지고 잘 세워놨는데 기차가 덜컹하면 또 넘어지고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는 잠깐만 홀로 세우려고 그러냐. 네가 손으로 딱 잡고 한번 잡고 있어보라고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안 넘어지죠? 이게 오늘 내게 주는 메시지라고. 의미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필을 세우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세우려고 그래요. 자기 혼자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아가지고 세우려고 그런다고. 그거 한번 툭 치면 넘어져요. 그런데 네가 손으로 꽉 잡고 있으면 절대 안 넘어지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연필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꽉 쥐고 있으면 덜컹덜컹 거리도 넘어지지 않겠죠? 흔들리지 않겠죠? 나중에 2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인도 선교사가 돼 있더래요. 인도에서 만났다 하는 고백.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25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기억하더래요. 목사님 그 기차에서 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연필.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그런데 하나님 손에 잡혀 있으니까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주잖아요. 지팡이가 별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 그게 바로 너라는 거죠? 그랬더니 80노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멧떡하게 돌멧떡하게 든 사람.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골리암 물리치잖아요. 기두원 별명 뭔지 알아요? 기두원. 사사기 기억 안 나요? 기두원 별명. 보리떡. 여러분 망각의 은사가 있어도 너무 기쁩니다. 또 설교해도 또 모를 거 아니에요. 보리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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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떡인데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니까 날아다니는 보리떡이 되잖아요. 보리떡하니까 신약에 또 생각나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오병력이죠?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붙들리니까 남자만 5천명이 먹고 열두 바구니 남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나를 붙들어주느냐? 모세. 모세의 모든 강점들, 강한 능력의 원천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됐어요.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마다 엎드리는 중. 그래서 모세만큼 잘 엎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는 그냥 엎드렸어요.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9장 18절 보니까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우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신명기가 젊은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나 뭐 했는지 아니?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문제 생기면 백성들 다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 엎드렸어. 어느 정도로? 40주야를. 무슨 얘기예요? 목숨 걸고 엎드렸어. 능력 4개 있는 거 아니야.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냥 엎드리면 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줄 메시지 별로 없어요. 젊었을 때 힘든 거 있고 고난 있고 난관 있고 답답하고 그러죠? 그러면 금요일날 와서 그냥 엎드려. 갈 생각 말고 그냥 5시간 정도 엎드려봐. 뭐가 나올 거야.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또 10시간 엎드려. 그게 답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모세같이 40일 해봐라. 목숨 해봤어요. 안 해봤다. 너나 해봐라. 그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찬가지라고요. 능력이 4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다고. 모세의 강점. 어떻게 해서 그가 겸손하고 짠맛이 있는 능력 있는 모습을 쓰임받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의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자기 손에 붙들어서 대는 게 아니에요. 은혜 구했습니다. 맡기니까. 갈 때 상자에 맡기니까. 은혜가 집이 하니까 됐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니까 안주에서 벗어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들었죠? 절대 여러분은 평탄하게 못 살아요. 여러분께서 결심한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오늘도 가면 분명히 5시간 할 건데 내가 가나 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시가 되니까 불안해지죠? 그죠? 이상 가고 싶죠? 그래서 뭐 아프고 싶은데 아프지도 않죠? 그래서 이래저래 다 왔다고. 조금 전에 가려고 한 시 반에 가려고 작정을 다 했는데 지금 얼떨결에 앉아가지고 있죠? 다 이런 거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안주를 깨버리고 끝까지 가게 만드는 거라고. 붙들어준다고 우리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뭘 붙드는 거예요? 나는 막대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꽉 붙들어주는 연필이 되면 넘어지지 않겠구나. 우리는 연필이라고 하는 거지만 그게 모세는 뭐였어요? 지팡이였어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지 지팡이 하나 붙들고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구나. 그래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세계의 성도들은 정말 수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겸손하게 써먹기 편한 종이 좀 되십시오. 아무 때나 불러도 그냥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써먹기 편한 사람. 언제나 좀 쉽게 쓸 수 있는 사람. 그렇지만 짠맛이 있어요. 정말 짠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누가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인 사람들만 그런 인물들이 나오면 세상이 뒤바뀌는 우리 권능의 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뒤바뀌는 우리 권능의 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